안녕하세요. 배영현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내맡기기 실험이 불러온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 될 일은 된다. 마이클 싱어, 지음, 김정원, 옹김입니다. 평범한 대학 온생에서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전미으로 전산화를 이끈 시호, 대규모 영성공동체의 리더, 뉴욕타임즈, 종합 1위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맨몸으로 성공의 끝까지 가본 한 명상가의 리얼스토리라는 책인데요. 보통 목표나 성공을 위해서는 10년, 장기, 중기, 단기, 연별, 월별, 일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나가서 목표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명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까지도 다 불러온 그런 실제 사례의 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치 않게 책을 한 권 접하는데 거기서 명상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무라는 단어를 되뇌이면서 양반다리나 가부자 자세로 해서 의식은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숨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서 집중하는 이 간단한 명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른 것들을 성취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5분, 10분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무와 지경에 빠져들면서 마음도 상당히 편안해지고 계속해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서 여러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리고 내맡김으로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조용한 곳에 숲속 같은 데서 명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우연찮게 동시성이 일어나요. 넓은 땅에 자기만의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연찮게 전단지에서 땅과 관련된 광고를 본다든지 땅을 한번 사보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러다가 우연하게 땅을 한번 보게 되는데 그 땅값이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모아 놓은 돈은 시세보다도 특없이 작은 금액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될 일은 된다 이 책 제목처럼 그 금액을 부릅니다. 팔려면 이 금액에 팔고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자기는 땅을 마련해서 거기서 또 명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주위에 또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조용하게 명상만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또 명상도 하고 집도 짓자고 해서 어떻게 좀 싫어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명상센터 같은 것도 나중에 생겨서 거기서 또 유명한 분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학 교수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좀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도와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약간 내맡김이에요. 이게 의식적으로 오는 것을 예스, 노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서 그분한테 또 도움도 주고 또 자기는 그 부분을 하면서도 명상이나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업자가 나타나서 건축작용적인 일사되는데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또 사업체도 생기게 되고 또 돈이 필요했는데 우연찮게 은행장이 이분을 또 좋게 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는 이분을 그 은행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은행장이 돈이 한 2만 달러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분이 돈을 역으로 빌려주거든요. 정확히 빌렸던 금액이랑 동일한 액수 참 신기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상과 내맡김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결혼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결혼까지 이어지는 여러 다양한 이분의 실사례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계획과 목표에 관련된 책들에 좀 지치신 분들은 이렇게 명상과 내맡김으로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손쉽게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얻을 수 있는 이 책을 한번 보신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